유학 정국에 계시는 개리직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유상통 개리직 사이트에서 컴퓨터 일반이라고 하는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유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유파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파발, 파발 아시잖아요 유상통에서 전해드리는 개리직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 소식 이러한 것들을 전해드린다는 의미로 유파발이라고 하는 코너명을 여러분들이 지어주셨어요 제가 첫 인사로 유하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유수하이 또는 유상통하이 줄여서 유하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리직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들, 여러가지 소식들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2023년도 개리직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요 이제 드디어 23년도 개리직 그 긴 여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에도 예외 없이 비교될 수 없는 압도적인 합격률로 이번 지금 집계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70%대 후반 최종 합격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6번 시험 연속, 6회 연속 무려 70%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전무후무한 기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러한 유상통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이번 23년도 개리직 최종 합격자 여러분 물론 많은 오늘 합격 축하를 받으셨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아울러 최종 합격에 아쉽게 탈락하신 지금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계실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뭐 인생 깁니다 그 과정, 여정 중에 잠깐 넘어졌을 뿐이고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조금 슬프더라도 여러분들 곧 털고 일어나실 거라고 믿고요 제가 면접 과정 동안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드렸지만 개리직 면접은 정말로 운이 많이 따르는 여러분들 감독관과 여러분, 인연이 좋은, 좋은 인연의 면접관 면접관과 만나야 하는 그러한 운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잠시 운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스스로 자책하시지 않고 빠르게 털고 일어나셔서 자, 우리 유상통 정신이 있잖아요 그동안 개리직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달려왔던 그 과정들 절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개리직 시험을 준비하시던 아니면 뭐 다른 어떠한 분야에 어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하시던 자, 그동안 저와 함께 했던 그러한 열정으로 똑같이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신다면 반드시 성공하실 것이고 더 좋은 소식 앞으로 전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을게요 힘들 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시험 끝나고 한참 지나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좋은 소식들 전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개리직 시험 떨어질 때 너무 힘들었는데 이러이러한 새로운 목표 도전해서 이러이러한 결과 만들어냈습니다 하고 소식 전해 주시는 그런 소식 들을 때 정말 반갑고 고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자, 다시 한번 우리 전통, 유상통의 전통 여섯 번 최다 합격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최종 합격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 유파발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께 우리 많이 사랑받았던 도너리 패스에 이어서 새로운 프리패스 상품이 출시가 되어서 이 부분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저희 유상통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유쾌, 상쾌, 통쾌의 약자예요 유쾌하게 공부하고 상쾌하게 소통하고 통쾌하게 합격하자라는 의미로 유상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개리직 시험 공부하시는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들 하세요 그래서 우리 유쾌하게 공부하자 그리고 저희 유상통 사이트에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게시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상쾌하게 소통하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 통쾌하게 합격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유상통의 프리패스 상품으로 도너리 패스가 그동안 참 많이 사랑을 받았지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열심히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의미로 도너리 패스 프리패스 상품을 출시를 했고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자, 지금 말씀드렸던 이 비교될 수 없는 압도적인 합격률 대부분이 다 도너리 패스를 수강하신 분들이라 뭐 이제 개리직 합격하면은 유상통의 도너리 패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여러분들의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타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생반 또는 환급과정 왜 유상통에는 이러한 과정이 없습니까? 문의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또 타사 강의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사실 뭐 교육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저는 평생반 이런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개리직 시험을 뭐 평생 준비할 것도 아니고 평생반, 좀 용어가 그렇잖아요 뭐 그러나 평생반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니 또는 뭐 환급반 이 부분도 저는 사실 아직도 동의는 못해요 어떠한 비용을 지불하고 최종 합격을 하였다면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개리직 시험에 최종 합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목표를 성취한 거고 내가 어떠한 과정에 대한 지불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소중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환급을 받는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많은 분들은 또 환급한 그런 과정을 좋아들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드디어 저희 유상통에서 여러분들의 요청을 모두 담아서 더 이상 이제 고민할 필요 없는 무엇을 고민하실까요? 6회 연속 70% 넘는 압도적인 비교될 수 없는 그런 합격률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한 번 결제로 평생반, 환급과정까지 모든 것을 담고 있는 Be Happy Pass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on't worry 걱정하지 말고 지금까지 공부했다면 이제 Be Happy 행복한 과정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우리 Be Happy 상품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Don't worry Pass와 Be Happy Pass 두 개의 Free Pass 상품으로 이제 앞으로 서비스가 될 겁니다 모든 콘텐츠 과정은 동일합니다 모든 강좌, 모든 콘텐츠는 동일하게 서비스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콘텐츠의 차이점이라면 최종 필기를 합격하시고 면접 과정에서 Don't worry Pass는 지금까지 저희가 서비스했던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상통의 면접 과정 정말 유명하죠, 그죠? 자, 이러한 면접 과정을 그대로 서비스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Be Happy Pass에서는 프리미엄 풀케어 면접 서비스라고 해서 기존의 Don't worry Pass에서 제공받던 모든 서비스 이외에 추가적인 프리미엄, 말 그대로 프리미엄 풀케어 전혀 걱정하지 않고 면접을 완벽하게 대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를 서비스 받으실 수 있다 자, 콘텐츠로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콘텐츠는 동일하게 제공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대신 이제 Be Happy Pass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합격하신 이후에 환급을 원하실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환급 과정이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 혹시라도 불합격하신다면 다음 시험까지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는 시험에 응시하시고 불합격하시면 불합격에 대해서 인증하시면 다음 시험까지 또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순간까지 저는 뭐 평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뭐 평생 계리식 준비할 겁니까? 아니죠 자, 여러분들 원하시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그날까지 추가 비용 지불 없이 계속 수강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강 기간이 Don't worry Pass와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 나 뭐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어 이번 시험에 바로 합격할 수 있어 단 한 번에 나는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러면 뭐 Don't worry Pass를 결제하시고 수강하셔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제 계리식 시험은 아시다시피 시험 문제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열심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운이 따르지 않으면 합격하기가 또 어려운 또 그러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쉽게 불합격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 또다시 추가 결제하시는 것보다는 부담 없이, 아무 결제 없이 다시 또 다음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BFP Pass를 선택하시는 게 저는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단 기간면에서도 그렇고 면접 프리미엄 풀케어 서비스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원하시면 환급까지 되니까 뭐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포함할 수 있을까요? 고민할 걱정 자체가 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비용이 조금 비싼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타사 대비로 좀 비싸다고 생각되십니까? 사실 뭐 이 계리직이라고 하는 직렬이 소수 직렬이다 보니까 그냥 덤핑 판매하는 식으로 강좌를 정성스러워서 제작한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강사님들 강의 촬영 비용 얼마 드리고 끝입니다 얼마 많이 팔면 그 회사는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격을 마구 낮춰서 판매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뭐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명 인강 사이트들의 뭐 구급 행정직이나 경찰직이나 이런 곳들의 어떠한 환급 과정이나 이런 경우는 100만 원이 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강사님들과 비율제이기 때문에 가격을 그렇게 낮출 수가 없어요 강사님들과 비율제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많이 판매가 된 만큼 강사님들은 많은 수익을 가져가시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냥 촬영비 얼마 받고 끝나는 이러한 과정을 이 업계에서는 매절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그냥 강의 촬영하고 그 촬영비만 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강좌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업계의 입장에서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강의 만들었으니 더 이상 강의 제작에 큰 비용 들어갈 거 없으니 많이만 팔면 그게 다 남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격을 굳이 높게 책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제대로 된 컨텐츠가 나올 수가 없어요 싼 게 비지덕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70% 넘는 합격자가 한 번도 아니고 6번 연속 압도적인 합격률로 유상통에서 합격자가 나오느냐 이러한 것들은 서비스를 받아보신 분들은 우리 이구동성으로 합격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시면 적극 유상통을 추천하실 겁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싼 게 비지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 얼마 차이 남지 않는 것으로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말자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합격하실 때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을 제가 대표 강사로서 여러분들과 약속을 드립니다 BAP 패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종 합격하면 환급을 원하시면 환급 또 프리미엄 면접 풀케어 서비스를 원하시면 프리미엄 면접 풀케어 서비스 사실 제가 이 BAP 패스를 처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교육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환급반, 평생가정 뭐 이런 거를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이것을 계획하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저희 유상통에서는 합격하시면 별도의 비용 없이 여러 가지 잠시되 소개해드리겠지만 완벽한 면접 컨텐츠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면접 컨텐츠를 제공해드리는 게 저희가 그냥 단순히 막 이런 거 제공해드렸습니다 제가 겉보기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서비스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심을 다해서 저희가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을 생각해봤을 때 아니 우리가 그 비용을 들여서 면접 컨텐츠를 제공해드리나 황급을 해드리나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황급 과정의 황급 비용을 생각해봤을 때 조금 더 비용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아니 차라리 그럼 그 비용을 면접에 더 투자해서 훨씬 더 훌륭한 면접 컨텐츠를 더 만들어서 제공해드리면 면접 합격도 더 끌어올릴 수 있고 진짜 면접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엄청난 지옥 같은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으실 텐데 그런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해피하게 면접 준비할 수 있을 거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제가 BFP 패스를 기획을 하게 됐고요 23년도 합격자분들께 저희가 한번 저희 합격자들에게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뭐 98% 가량은 황급보다는 프리미엄 풀케어 면접 서비스를 선택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당장 여러분들 합격이 중요하고 그만큼 유상통의 면접 컨텐츠는 워낙 유명하니까 그러나 뭐 나는 따로 준비해서 나는 따로 준비해서 최종 합격하고 황급 받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뭐 황급 선택하시면 다 황급을 해드리는 거니까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황급, 평생 연장, 프리미엄 면접 풀케어 서비스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자신 있게 이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이제는 뭐 타사 강좌와 비교하실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왜 유상통에는 이런 게 없나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 없다 BFP 패스로 해피하게 개리직 시험 준비하도록 합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종 합격하면 수강료를 황급 받으시거나 또는 프리미엄 면접 풀케어 서비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필기 시험을 합격하시고 나면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BFP 패스를 수강하시고 필기 합격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프리미엄 면접 풀케어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건지 아니면 면접 서비스를 제공 받지 않고 따로 준비하시고 최종 합격하셔서 수강료를 황급 받으실 건지 환급과 면접 프리미엄 풀케어 서비스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수강료 환급으로 선택을 하셨을 경우는 면접 컨텐츠는 제공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별도로 준비하시고 최종 합격해서 돌아오셔서 최종 합격에 대한 인증을 하시면 자 수강료 공지된 대로 제외되는 제세 공과금인가요? 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여러분들께 약속한 환급금을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또 환급을 선택해서 외부에서 면접 준비를 하다가 떨어졌다 그러면 연장되느냐? 연장되지요 당연히 연장됩니다 그런 경우도 자 프리미엄 면접 풀케어 서비스를 선택하시게 되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면접 서비스에 저희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전혀 면접을 진짜 걱정할 필요 없이 완벽 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보통 현재 1인당 제공되고 있는 그 면접 컨텐츠 제작 비용을 보니까 만약에 환급을 하게 된다면 두 배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다 투자해버리면 그럼 엄청난 면접 컨텐츠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면접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거 다 투자하자 그래서 면접 정말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내 유명 면접 물론 지금 저희 보유하고 있는 저희 함께 해주고 계시는 면접 선생님들 대단하신 분들 많습니다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여러분들을 풀케어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제가 BAP 패스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면접 대비 유상통 컨텐츠 여러분들 외적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유상통이면 면접 걱정 안 하고 준비해도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희가 외적으로 이걸 광고하고 하지 않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진행되는 거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지난 한 달간 뉴스가 보이지도 않았지만 한 달 동안 저희 유상통 필기 합격자 여러분들과 최종 합격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열심히 달렸습니다 자 먼저 개리직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면 유상통 오프라인 면접 특강이 진행되죠 자 이때 저희 유상통 선배 합격자분들이 작성해 주신 인터뷰 가이드북 면접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자 이거는 이제 2022년도 합격자분들의 면접과 관련된 후배분들을 위해서 남겨주신 그 수기 저희 이메일로 다 보내주셨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만들어서 무려 지금 700페이지 600페이지가 넘는군요 네 600페이지가 넘어요 600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이러한 자료를 이때 오프라인 면접 특강 때 드립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죠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대답했고 나는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이러한 면접 바이블에 해당하는 이러한 가이드북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오프라인 면접 특강 올해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태풍 때문에 많이 못 오실 줄 알았는데 342명 중에 301분이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뜨겁게 뜨거운 면접 현장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수강생이 아니고요 저희 이번 23년도 유상통 합격자분들을 모시고 지금 면접 특강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시고 계십니다 뭐 선생님들과 독경국사 김종호 선생님과 프랜카드도 만들어 오셔서 즐거운 시간도 보냈고요 하여튼 완벽하게 여러분들 또 면접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부산에 계시는 우리 임찬수식 스피치학원의 임찬수 원장님 게리직 면접 최고의 전문가죠 아주 유쾌하신 분입니다 우리 임찬수 원장님 모시고 이렇게 오프라인 5시간 릴레이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스터디원도 만들고 여기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스터디도 구성하고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온라인 면접 특강이 제공이 됩니다 자 제가 워낙 오랫동안 뭐 게리직 2010년도부터 함께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보아왔고 많은 합격자들을 배출해왔기 때문에 뭐 감히 감히 대한민국에서 게리직 관련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다라고 감히 저는 자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위드유수라고 하는 메뉴로 제가 여러분들 면접장 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할 것이고요 자 이 위드유수를 통해서 어떻게 면접이 진행되고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어떠한 질문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합격하신 유상통 선배님들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 가지 면접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현직에서 느끼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듣고 이게 면접에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이번 현직자 전화 연결에서도 제가 우체국 예금의 특징이 뭐냐 뭐 이런 것들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그런 거 들으신 것들이 이번에 그 사전조사서 내용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도움들이 되셨을 거예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유상통 게리직 면접하면 또 면쌤 아주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자 우리 면쌤이 제작해 주신 27개의 면접 특강 강좌가 제공이 됐고요 자 그리고 룸앤쌤께서 만들어주신 6개의 강좌가 온라인 강좌로 여러분들께 특강이 서비스가 됐습니다 자 강의실 내부 화면 보고 계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온라인 모의 면접 오프라인 모의 면접 그리고 조별 코칭이 이어졌죠 자 4명 한 조씩 해서 모의 면접이 진행되고 코칭을 받는 우리 성수동에 있는 저희 에디온 스튜디오 본사 스튜디오에서 모든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주로 이제 저희 고민석 선생님이 많이 촬영을 하시는 강의실인데 자 이 스튜디오에서 지금 사전조사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실제 면접과 똑같이 어떤 주제를 드리고 사전조사서를 작성하시고요 자 이러한 이제 사전조사서를 바탕으로 실제 면접과 같이 면접 전문 강사님과 함께 면접이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자 면접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개별 코칭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면접 전문 강사님들이 개별적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 코칭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완벽한 과정이었겠으나 자 올해는 이제 또 제가 이 BFP 패스를 대비해서 한번 테스트를 미리 해보자 라고 해서 자 온라인 조별 화상 코칭을 올해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면접 모의 면접을 끝내고 한 며칠 동안 8월 6일부터 10일까지 조별로 면접 전문 강사님과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지금 얼굴은 좀 가려드렸습니다 면접 강사님과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드리고 이러한 코칭 작업을 해봤는데 올해 이것이 굉장히 효과를 보지 않았나 싶어요 작년 저희 합격자 대비 최종 합격자 그리고 올해 필기 합격자 대비 최종 합격자 이 비율을 따져봤더니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전에 문제점을 또 보완해서 모의 면접을 먼저 하고 그리고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코칭해드릴 수 있도록 이러한 추가 과정을 만들었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도널이 패스는 여기까지만 제공이 됩니다 모의 면접 그리고 오프라인 코칭 작업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다음 온라인 코칭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프리미엄 면접 서비스에서 제공이 될 건데 BFP 패스의 프리미엄 면접 풀케어 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들 그래서 좀 안내를 해드리자면 도널이 패스의 기본 면접 서비스는 다 제공받으시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조별로 면접 전담 강사님이 여러분들 필기 합격된 그 순간부터 이제 저희가 조가 짜여지면 조별로 다 배정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이 면접 준비 과정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스터디를 하게 되는데 이 스터디원들끼리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맞게 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모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신 것 같아요 같이 스터디원들끼리 모의 면접도 해보고 스터디원들끼리 대화도 많이 하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향이 맞는 거냐 이게 비전문가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방향이 맞는지 헤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 강사님들을 단임제 형식으로 배정을 해서 풀케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아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스터디를 같이 함께 할 거고요 계속 한 번이 아니라 한 달 내내 여러분들 계속 면접장 갈 때까지 단임 면접 강사님께서 그것도 이제 또 한 분이 고정적으로 하기보다는 또 여러분의 의견 들으면 좋기 때문에 아마 또 순환을 할 거예요 순환을 해서 여러 면접 전문가님들에게 여러분들 조별로 계속 완전히 풀케어로 코칭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자 이러한 컨텐츠를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실제 면접학원 안 가셔도 그 이상의 훨씬 많은 서비스를 여러분들 제공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 생각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비에피 패스 합격자 여러분들 전용 면접 서비스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기존 비에피 패스 도너리 패스에서 제공되던 면접 서비스도 훌륭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완전히 풀케어로 여러분들 이제 면접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비해피 해피하게 최종 합격하시고 정말로 해피한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완벽한 과정을 만들자 라는 생각으로 비해피 패스를 만들게 됐어요 자 물론 비해피 패스가 여러분이 원하시던 황급 과정 평생 과정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가 비해피 패스에서 중점을 두고 만들고 싶었던 것은 면접에 더 많은 비용을 우리가 투자하자 그래서 더 많은 좋은 면접 컨텐츠를 만들어서 정말 최종 합격 때까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더 많은 분들이 피해 합격자분들이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한번 이끌어보자 자 그런데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에는 또 제한이 되어 있으니 그것을 좀 더 확보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비해피 패스를 런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를 겪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대충 뭐 하는 척 하면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것이 유상통정신입니다 여러분들 비해피 패스를 선택하신 분들 나중에 합격하시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준비해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드실 정도로 많은 면접 컨텐츠로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합격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면접 대비 과정을 만들어 드릴 것을 제가 약속드립니다 여러 가지 비해피 패스에 대한 질문 사항들 가장 많은 질문 최근에 있는 것들 세 가지만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 비해피 패스 환급을 선택했을 때 면접 서비스는 제공 불가하다는 거 이거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면접도 다 제공해 드리고 환급까지 해 드리고 그러면 제가 정말 망해요 저희가 면접 컨텐츠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것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면접 강사님들 전문 강사님들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모두 제공해 드리고 환급까지 해 드리고 하면 이건 정말 저는 회사분을 닫아야 돼요 양해해 주시고요 환급을 선택하신다 그러면 면접 관련된 컨텐츠는 제공 드리지 않아요 별도로 나는 따로 면접을 준비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따로 준비하시고 최종 합격하셔서 최종 합격된 거 인증하시면 그러면 약속드린 금액을 다 환불해 드리는 거니까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따로 면접을 준비하겠다 환급보다도 나는 유상통의 프리미엄 면접 풀케어 서비스를 받겠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 거라는 거 이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BF 패스 이거는 이제 새로 수강 신청하실 분들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현재 이제 도너리 패스를 수강하고 계신 분들이 BF 패스로 전환을 하시는 경우에 BF 패스로 전환 시 앞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 인증 시 수강 기간이 연장된다 앞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올해 시험 응시 여부 올해 시험 안 봤는데 저 그러면 연장 못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 아니에요 올해 시험 상관없이 이 BF 패스가 시작된 시점부터 앞으로의 앞으로 앞으로 있을 시험에 응시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올해 시험 응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무관하게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거 이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역시 이제 그 과정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너리 패스에서 BF 패스로 전환할 경우에 도너리 패스 수강 기간이 남아 있으면 얼마든지 BF 패스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 아 뭐 내일 모레 이제 저는 완료되는데요 뭐 이러신 분들 수강 기간 아니면 전환할 수 있으니까 이벤트 기간 저희가 한 달 동안만 9만 원에 전환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고요 자 이후에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15만 원이나 올라가니까 이벤트 기간 안에 원하시는 분들은 BF 패스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번 시험에 다음 시험에 합격할 자신이 있다고 하면 도너리 패스로 가시는 게 좋겠지만 9만 원이라는 금액 작지 않은 금액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들어 혹시라도 모르면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거니까 BF 패스로 전환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지 않을까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합격하시더라도 BF 패스는 프리미엄 풀케어 면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BF 패스로 전환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질문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뭐 상담 전화 이런 거 많이 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용들 안내해 드리면서 최근에 뭐 카페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이러한 것들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요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온라인 강의를 1998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해봤더니 26년인가 27년 된 것 같아요 이제 온라인 강의만으로도 조금 있으면 30년이 되는 어떻게 보면 노 땅 강사 이제는 원로 강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30년 가까이 강의를 해왔는데 과연 나는 누군가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자격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교육자로서의 무게감 항상 제가 느껴오는 것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생각하는 그러한 요 며칠이었습니다 더 겸손해야 되겠다 물론 70% 이상 6현수 합격자 낳고 제가 막 강조드렸지만 속으로는 더 겸손해야 되겠다 자만하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처음 이 개리직 강의는 제가 2010년도 시험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009년부터 강의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정보처리 기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었죠 강사로서 참 많은 것을 저는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다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로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새로운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러한 욕심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누군가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책임감이 따르고 가벼워서는 안 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직업이다 마냥 즐겁기만 한 그런 직업이 아니다 얼핏 선생님, 선생님, 교수님, 교수님 하면서 이렇게 팥들면 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습성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그렇지 않은가 이러한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앞으로도 열정을 가지고 더욱 겸손하게 더 열심히 하는 유수가 되자 그런 유상통이 되자라고 다짐을 하는 그런 요 며칠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강의를 하면서 강사로서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 이러한 말 없고 하나 명언 소개해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니체가 한 말인데요 언젠가 번개에 불을 켜야 할 리는 오랫동안 구름으로 살아야 한다 언젠가 많은 것을 일러야 할 이는 많은 것을 가슴 속에 말없이 쌓아야 한다 여러분들께 많은 좋은 지식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묵묵히 열심히 열심히 많은 것을 쌓아가고 노력하는 변하지 않는 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유파발은 이곳으로 마치고요 다음 유파발에서는 새롭게 개편되는 시험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셔야 합격하실 수 있는지 저희 유상통의 오랜 노하우로 새로운 완벽한 합격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더위는 가고 조금 시원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계절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환절기가 되면 또 건강관리 유의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즘 코로나가 또다시 유행한다고 하니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유수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또 마지막 인사드릴 때는 유수바이, 유상통바이 줄여서 유바라고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다음 유파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바